동글동글 마치 마카롱처럼 귀여운 이 제품은 곧 출시를 앞둔 LG전자의 무선 이어폰 LG통프리입니다. 이미 다른 채널을 통해 보셨겠지만 LG전자가 작정하고 만들었다는 이어폰으로 디자인은 물론 음질까지 만족스러운 제품인데요. 제품 개봉과 함께 특정점 그리고 사전예약 혜택에 대해 소개해 볼게요. 박스를 개봉하면 동글동글 귀여운 크레들이 보입니다. 크레들은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콤팩트한 크기로 아주 귀엽게 제작되었는데요. 사전예약 시 제공되는 케이스를 끼우면 마치 마카롱 같은 느낌이 듭니다. LG통프리 사전예약 시 많은 혜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크레들을 보호하며 더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 한 개와 스타벅스 키링을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N포인트를 최대 7만점까지 적립할 수 있어서 이를 합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크레들을 열면 스마트폰에서 바로 연결 가능하여 손쉽게 톰프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톰프리 앱을 설치하면 제조사와 관계없이 톰프리의 모든 기능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버드는 커널형 방식으로 무게중심이 위에서 안쪽으로 향하도록 배치되어 착용감이 매우 좋습니다. 꼼꼼한 인체공학적 설계를 통해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죠. 물론 음질도 중요하지만 착용감이 좋지 않으면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 LG 톰프리는 마치 4개에 꼭 맞춘 제품처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음질 역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LG 톰프리는 제규어 및 레인지로버 등 슈퍼카 오디오 시스템에 적용되는 영국 하이엔트 오디오 브랜드인 메리디안과 협업하였습니다. 알아보니 단순한 음질 인증이 아니라 제품의 사용성 구상부터 디자인에 맞는 기술 및 부품을 함께 결정하였고 최종 사운드까지 함께 완성하였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스테레오 스피커로 듣는 것 같은 풍부한 공간감과 차원이 다른 음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톰프리 앱에서는 메리디안이 직접 튜닝한 4가지 사운드 모드를 설정할 수 있어서 내기에 꼭 맞는 최적의 사운드 감상이 가능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풍부한 공간감으로 몰입감을 높이는 기본 모드와 원음을 가장 자연스럽게 살려주는 내추럴 모드가 참 좋더라고요. 또 대기 중이나 음악 감상 시 앱 혹은 이어보드를 통해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운전 중은 물론 조깅 등 야외에서 운동할 때도 편리합니다. 크레들은 충전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기능이 숨겨져 있는데요. 자외선을 이용한 LED 라이트로 유해세균을 99.9% 살균해서 이어보드를 꺼낸 때마다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젤은 무독성, 저자극성, 메디컬 그레이드의 실리콘 이어젤을 적용하여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죠. 고속 및 무선 충전도 지원하는데요. 5분 충전으로 최대 1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크레들 포함 최대 18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야외에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IPS4 등급의 생활방수 기능을 지원하여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늘 청결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고 편안한 착용감과 디자인, 음질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LG 톰프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 예약 기간을 이용하면 사은품과 함께 더 큰 혜택이 마련되어 있으니 구매를 앞둔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